자기가 우리 아직 시간 많잖아 천천히 해 안 돼 오빠도 핸드폰 그만 보고 와서 좀 봐봐 우리 할 거 엄청 많아 넌 벌써 스트레스 받는 거 아냐 어? 우리 아직 시간 있잖아 천천히 해도 돼 오빠 우리 웨딩 사진 어디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정해야 되지 뭐 입을지도 정해야 되지 식전 영상도 만들고 청첩장은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돼 우리 시간 없어 아 우리 혼수는 또 언제 정하냐 자기가 우리 내일 정하면 안 될까? 오늘 너무 피곤하다 매번 피곤하다고 안 받잖아 그럼 우리 청첩장만이라도 좀 정해보자 디자인은 어떻게 할래? 그냥 기본적인 걸로 하자 아님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해달라고 하자 뭐 이거? 뭐 이거? 왜 이렇게 대충 얘기해? 어? 이게 귀찮아? 아니 아 우리한테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대충 정할 거야? 아 나 잘 모르니까 그럼 자기가 예쁜 걸로 하자 이거? 이거? 됐어 내가 말해봤자 어차피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야? 아니 결혼 나 혼자 해? 서운하게 할래? 알아서 안 functionality privilegia 아za 차련된 공주 스탠리 스탠리 iente 스탠리 proto 유 스탠리 두 pase 스탠리 수 기를 감사합니다.